ㄷ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ㄷㄷ 뭐지? 죽은거 같다 이번엔 야 저걸 저렇게 갱을 와? 이달리 안되겠네 이거 칼부카정으로 한다고? 한나마 두드네 잘 되니까 봐줄게 어? 고소인데? 얘 잡아봐도 되는데 뭘로 갔지? 못 봤는데? 모를 땐 그냥 집 가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이거 갈 거 없다 레벨 좀 올려야겠어 역시 땀풀갱이었고요 아빵한테는 좀 무감해지만 사진 찍어봅다 어우 병치 좋아요 한 마리 여긴데 진짜 한 마리 쓱 빼먹고 갑시다 아 못 먹었네 대포 아 흡수 좀 먹어주고 안 왔네 오 나이스 보였다 근데 한타 없는데 이거 아 가버렸네 흠 음 아 아 아 아 아 그니까 아 아 아 아 아 요 아 ㄷㄷ 자, 시안에 보라 맞쏘시오 기꺼이다 뭐야 히트릿한데 우리가 죽었다고? 무슨 일이야 이거 이게 뭐야 흠흠 아이고 이제 큰일났네 이거 네모 언제 고쳐 저거 네모버그 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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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갑자기 신경을 빨려줄까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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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어우 그럴 필요는 없었던데 타워를 깹시다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려왔어 이 사람 나중에 캡치다 이러면 죽을 뻔했네 갑자기 안ischen 가지마 젠 천사 수빈 지나가요 뭐야 도피한다고? 어 나이스 투수겠는데? 안 깠다고? 아 음파 상태가? 야 나 3,900원 있어 먹는 척만 하고 안 먹을게요 죽음의 무도랑 한 분 잡아 카사 건방지인데 한번 잡아야겠다 뺏기는 쟤 어? 야 이거 아닌데? 아 뭔가 이상했다 아 뭐야 나 전면 안 눌렀는데 지 혼자 나갔어 귀신이다 아 아 음파 으 미안하다 못 맞아드네 전용전 쓸 때 왜 안 써져 이거 아 왜이래 버그야 이거 아 죽먹때문에 안써지는거구나 아 이런 버그 뭐야 이거 주 belts 귀신이 눌렀다니까요 그런데 귀신이 눌렀다니까요 귀신을 반드시 해방시켜요 아 뭐야 방으로 살려버리기 아 근데 나 블루만 있었어도 내 블루 아니 왜 이렇게 안 깼어 에반데? 에이젠 먼저 잡았네 아 앗 아 ㄷㄷ 올라오네 아 버그 역시 종글이 진짜 이기기 쉽다